오늘은 별모양으로 해줘야지 오 그랑조야? 아 이것도 아재 아카이브 35호 같은 느낌인가? 35호까지 왔어 벌써?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위스키 다루면서 역사나 스토리 이런 걸 설명할 때 시음을 하잖아?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제품군 중에서 우리가 한두 종류밖에 시음을 못한 경우가 많아 뭐 시간상 그럴 수도 있지만 비싸서 우연히 네가 파는 것 중에 비싼 게 있을 때만? 맞아 그럴 때만 우리가 좀 시음을 했지 아니면 우리 특별한 날 3주년 이럴 때?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제주나 출장이라고 해야 되나? 아 출장이지 우리한테는 그런 외부 촬영 갔을 때 면세점 같은 데서 가끔 어느 정도 가격하는 건 사잖아 그치 오늘은 우리가 그때 큰맘 먹고 산 그 위스키를 보여줄 시간이야 내가 큰맘 먹고 그래도 샀던 거라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? 벌써 제주 갔다 온 지도 꽤 됐다 언제요? 세월 빠르다 내가 사본 위스키 중에 제일 비싼 거 같은데? 21년하고 이거 사이에 뭐가 있어? 없어 근데 뭐를 안 좋네 만에 했는데? 어 그건 이따가 얘기해 줄게 아이씨 미리 먼저 가고 있어 우와 묵직하잖아? 우와 나무 냄새 나? 봉지 벗겼을 때 확 풍겼거든? 발렌타인 30년 발렌타인 중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번째 최고 봉지 이 위에 40년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어 40은 숫자만 들어도 야 무서워 무서워 딱 봐도 고급이라는 게 이 패키지에서부터 느껴지잖아 우리가 예전에 발렌타인 다루면서 시흥까지 했었지 그런데 그때도 30년은 없었어 보여주기만 했나? 어 누가 다뤘잖아 비싼 거 보여주고 싼 거 먹인다고? 그러면 있는 거 아니야? 30년? 이거 살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야? 이거랑은 다른 거지 아 다른 거야? 응 이거는 요즘에 나오는 신형 보틀 그때 있던 거는 80년대에서 90년대 나왔던 거니까 아 그렇게 오래된 거야? 그걸 뜯길 힘들지 너가 개봉을 해봐야지 앞으로 쏟아지는 거 아니겠지? 야 묵직해 오랜만에 뚜껑 구경한다 되게 고급진 느낌이네 그렇게 심하게 비싼 건 아닌데 돈값은 하는 느낌 야 이거 시중에 들어오면 100만원이 훌쩍 넘어요 이거 내가 면세점에서 얼마 주고 샀지? 399달러 그 당시 458,000 비교하면 1.5배지 155%가 붙으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플렉스를 하잖아? 이왕 플렉스 할 거 어? 뭐가 또 있어? 내가 이거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되게 생색 낼 거야 이것도 까보려고 30년인데 이것도? 아까 말한 999형 에이? 베리 올드? 와 진짜? 이거 비교해보는 거야? 이 정도는 대학 플렉스 하는 컨텐츠 아니냐? 아 근데 이거 그만큼 봐주셔야 될 텐데 이거는 뭐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니까 아 그때 병은 보여줬었나? 그래서 비싼 거 보여주고 싼 거 먹였다는 얘기 나온 거 아닌가? 이렇게만 보여줬을 수도 있잖아 아아 병 완전 다르네 내가 파라필름도 감아둔 거야 개인 소장용이었어 어? 아니 이번 편은 내가 생색내야 되는 편인데 오늘 미치는 편이야 하하하하 더한 걸 갖고 나오면 어떡해 광기 맑은 눈에 광... 하하하하 이게 라벨이나 디자인이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 이거보다 좀 더 오래된 건 병도 약간 녹색빛이 돌아 그런데 80년대에 이렇게 갈색으로 바뀌었고 이게 80, 90년대에 2000년 정도까지 왔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일로 바뀌어 이건 더 최근에 나온 거고 그럼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 거네? 응 이 전에도 하나 더 있는 거고 이 발렌타인은 블렌디드 유스키잖아 그 블렌딩을 책임지는 사람이 마스터 블렌더야 발렌타인은 지금 5대째 마스터가 있어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한 게 1대째는 납득해 발렌타인을 처음 만든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이거든 그게 1827년이야 그리고 2대째가 1937년에 임명된 조지 로버트슨이야 간격이 되게 넓지 않냐? 그 사이엔 조지 발렌타인의 아들, 손자 이런 식으로 이어왔는데 그건 왜 대수로 앉히는지 잘 모르겠어 그 2대째인 조지 로버트슨이 이 발렌타인 30년을 탄생시켰어 어? 그러고 보니까 왜 로버트슨이야? 발렌타인 가문에서 회사로 넘어갔지 가족 운영이 아니고 3대가 잭 구디 그리고 4대가 로버트 힉스 5대는 현재 마스터 블렌더인데 샌디 히슬로비야 뭐 역사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해놨으니까 30년을 앞두고 이렇게 잡설 길 필요는 없겠지? 근데 신형부터 할 거야 자세히 보면 도수가 달라 최신 건 40인데 옛날 거 43이야 어 그러니까 옛날 걸 더 뒤에 먹어야겠지? 보통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 도수 높을수록 좋아하시더라고 술은 높아야지 너도 이제 높은 도수 좋아하잖아 아니 뭐 딱히 그렇진 않은데 맛있는 게 좋은데 개봉해보소 와 야 이것만 깔라고 해도 좀 아까운데 이제서 내 기분을 이해하겠어? 와 이 묵직한 뚜껑 봐라 이것도 높아서 인체공학이야 그립감이 좋아? 어 여기는 쇠데 여기가 나무야 그렇게 크진 않아도 봐봐 여기 나무 약간 코인 같다 위에가? 어 맘에 들어 간만에 예쁘게 따라봐 나도 따라줘 오 안 흘렸어 오 안 흘렸어 오 안 흘렸어 따를 때 이렇게 신경 써서 따라온 적 처음인데 왜 향이 여기까지 나지? 나 아까 이거 뽑았을 때부터 향이 났어 발렌타인 21년까지 솔직히 나랑은 좀 결이 안 맞는 느낌이었는데 이거 좀 기대하게 만드네 왜냐 이건 니돈 이산이잖아 그냥 과일이네 바로 음 음 약간 면솔도 있고 진하긴 하네 향이 사과 코박죽 싹 가능이요? 이제 막 개봉한 건데 오 사과 뭔지 알겠다 너무 사과다 아 내가 뭐 때문에 그때 그렇게 안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 이거 자체는 지금 뭐 나쁘지 않은데 어떠한 특별한 향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연수가 확 줄면 그게 더 도드라져서 싫어질 것 같아 되게 진한 과일 느낌이다 근데 이게 아세톤도 아닌데 그런 비스무리한 향이 있거든? 음 너 혹시 느끼냐? 난 너가 아세톤이라고 말할 줄 알았어 어 근데 법원에서 나는 아세톤하고 약간 달라 여기서 나는 그 네가 말한 아세톤의 향이 순수 아세톤이 아니고 사과의 시큼함하고 좀 산화가 되면서 섞여진 느낌이야 이게 싱글몰트랑 다른 그 블렌디드만의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 향이 있다 음 그레인 느낌? 어 맞아 맞아 웃긴 게 뭔가를 외운 게 아닌데 그레인 느낌이라고 하면 그 느낌을 알 것 같아 네가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소리야 지금까지 그레인 느낌 변형된 아세톤 느낌 과일 느낌 더 내가 못 느끼는 거 뭐 있어? 약간 약초 스파이시라고 해야 될까? 풋대기 같은 게 살짝 있는데 그게 그냥 생풀 뭐 이런 게 아니고 약용풀 같은 그런 느낌 음 완전 없으면 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는 향이 나 여기 세세한 거 미세한 거까지 다 하지? 다 있어 바닐라도 있고 달달한 꿀도 있고 왜냐면 블렌디드니까 다 섞여 있어 바닐라는 전혀 모르겠는데? 되게 미세하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스키 드시는 분한테 블렌디드 별로 추천 안 해 너무 어려워 어려워 그런데 이제 게임으로 치면 이게 초고난이도 모드거든 좀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 하나하나 찾는 재미가 있는 거야 변태같이 그냥 근데 그게 학술적으로 정확하다 이건 아니어도 나만이 느끼는 그런 걸 찾는 거잖아 맞아 맞아 경험적인 거니까 오 이 시큼한 맛이 뭐지? 되게 달달한 시큼한 맛이야 어우 달고 시구만 되게 신기한데? 이런 맛은 처음인데? 맛하고 피니쉬해서 바닐라 느껴지지 약간 캐러멜도 있고 바닐라보단 캐러멜 와 내가 발렌타인 처음에 했을 때 별로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알코올 느낌이 되게 세다는 거였는데 이거는 향과 맛에서 알코올이 거의 안 느껴져 찌르는 것도 없고 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입에 넣었을 때는 달달한 꿀 같은 느낌도 있었어 별게 다 나 지금 여기서 향연이야 향연 처음 느껴보는 그런 맛이야 블렌디드는 이렇게 고숙성을 많이 마셔보지 못했잖아 그래서 더 새롭게 느껴지는 거 같아 아 이래서 사람들이 댓글로 30년을 마셔야 발렌타인을 마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나? 메켈라는 18부터 발렌타인은 30부터야? 발렌타인은 허들이 좀 높네 갭이 너무 크다 9년 차면 꽤 큰 거다 근데 20일쯤 되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발렌타인은 잘 몰랐었거든 지금 당장 21년하고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그치 기억에 의존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좋았던 거는 좋았던 거라고 기억은 하잖아 그리고 또 그때 경험치랑 지금 경험치랑 너는 레베루가 달라요 나쁘지 않아 10점 만점으로 치면 7.5점 너무 깐깐한 거 아니야? 지금까지 10점이 있었어? 그 60년? 아아... 야야... 어... 오케이 그걸 10으로 친다면 한 9점 되는 거는 그래도 꽤 있었거든 그래서 옛날에 위스키 평론가 중에 마이클 잭슨이라는 평론가는 최고점을 안 줬어 또 나 실패 에잇 너가 뽑아올래? 왜? 너한테 기회를 줄게 어? 야... 야이... 아 이래서 날 시켰구나 아싸 아니 야 나 진짜 너무 배신감인데? 발렌타인 30년이 뽑는 게 아니라고? 딱 열었는데 치즈가 안 보이네 일단 꺼매서 못 봤고 30년쯤 되는데 설마 스크류라고 상상도 못 했어 아이고 재밌어라 아... 그래서 그런지 증발도 안 되고 지금 여기까지 차 있어 색깔은 비슷한 거 같다 하... 이제 안 속을 줄 알았어 이제 이거 속을 짬밥은 아니지 이걸 양보하네 대인배네 이러고 있었는데 약간 뭔가 달라 응 달라 난 좀 더 여기서 시큼함이 느껴지는데? 오 시큼한 거 확 있어 아까 내가 처음에 신형 30년 맡았을 때 시다는 얘기 했었냐? 먹고 나서 시다고 했을걸? 그치 향에선 얘기 안 했지 오 진짜 시큼한 향이 더 세고 어느 정도는 비슷해 근데 이거는 호박죽에서 배가 나 어?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네 어 맞아 맞아 배야 이거는 특이하다 뼈대는 비슷한데 뭔가 조금씩 다르네 야 내 멘트 다 뺏어가네 나는 약간 놀랬던 게 와 이렇게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도 틀이 비슷하다고? 이걸 이렇게 유지한다고? 나 그걸 놀랬거든? 신기하다 수십 가지 위스키가 섞였을 텐데 이것만 일갈성이 없네 코르크만 블렌더도 다른 사람이잖아 어 맞아 아까 내가 그 밑에 숨어있는 향들이라고 얘기했잖아 어 그거까지 뼈대가 똑같아 더 달고 더 과일 느낌? 어 나도 그거 플러스로 나문도 좀 더 쎄 아 이래서 구형들을 찾나? 이게 나는 좀 더 맛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싸게 구할 수 있다거나 이러면 괜찮아 그런데 막 구형이니까 이게 가격이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면 그냥 이거 사지 아 그치 돈 생각하면 맞아 띄어 쓰지 안 쓰는지 몰라 나도 요즘 검색 안 해봐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구형들은 가격 뛰는 경우가 많잖아 아 오늘 좀 나도 모르게 텐션이 많이 올라갔다 너가 약간 좀 텐션 올라갔다고 느낀 게 이거를 확인 못했다는 거 맞아 흥분하면 시야가 좁아지잖아 오늘 내가 미쳐보는 날이라 그랬잖아 더 미친 짓을 한번 보여줄게 역시 위스키 하면 하이볼 아니겠어? 하이볼은 구할 수 있는 걸 태워야지 발렌타인 콕 나 지금 커다란 죄를 짓고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콜라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펩시 아니고 이걸로 갖고 왔어 제로 슈가 굳이 두 개를 타네 생각해보니까 보통은 하나 타잖아 이건데 한 잔 완전히 먹고 싶었어 들썩 아직 안 해줬어 물론 내가 밑으로 확 달았기 때문에 위스키를 끌고 올라와서 잘 섞여 있긴 해 그리고 발렌타인 30년이니까 퀄리티 있게 리스펙 이거보다 비싼 것도 사실 한 적은 있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오늘 경건하지? 우리 돈 우리 산 느낌 신선하다 왜 이렇게 녹아들은 느낌이지? 이거 오바 아니다 잘 어우러졌어? 뒤쪽에 위스키는 들어갔구나 라는 거는 좀 느껴지긴 해 나 위스키 하고 팍 튀는 건 없어 콜라도 그런 게 없지 않냐? 나 콜라! 위스키! 이렇게 싸운 게 없지 않냐?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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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얘기였어 융화가 잘 됐다고 발렌타인은 졸업이다 이것까지 다섯 종류 먹어봤고 40년 남았잖아 야 그거는 언젠간 30년도 캐스크 에디션이라고 있어 캐스크 스트렝스 버전이라고 보면 돼 그런 것도 있네 물론 우리가 조회수가 한 두 배 이상 나오고 구독자님들이 한 50만명 넘고 막 이래야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엄청 비싸지 않을까? 캐스크 에디션은 면세점에서 팔아 40년은 면세점에서는 못 봤어 근데 내가 이걸 어디서 봤냐? 옛날에 삐에로 쇼핑에서 봤다 얼마였어? 그때 당시 965만 원 정도? 몇 년 전이야? 한 3, 4년 전이야 지금이면 이미 천 몇 백 넘을 거야 아마 150은 무리해서 살 수도 있지만 1500은 우리가 로또 되지 않는 이상 살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려주면 될 거야 내가 이 99형도 꺼냈는데 슬슬 한우 한 번 사 한 번 사자